황금알을 안다던 면세점이 사드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데요.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인 한화 갤러리아가 면세사업 특허권을 2년 앞서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텅 빈 국제선 출국장. 사드 여파로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기 350편 가운데 248편이 중단되면서 이용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쇼핑객으로 북적이던 면세점도 사정은 마찬가지. 빈 매장에는 점원들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80만 명. 제주공항 출국자도 33만 명으로 50%나 급감했습니다. 이렇게 이용객이 줄자 사업자인 한화 갤러리아는 다음 달 31일까지만 이곳 면세점을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. 지난 2014년 13대 1의 경쟁을 뚫고 면세사업 특허권을 따닌 지 3년 만에 특허기한 2년을 남긴 채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겁니다. 한화 갤러리아는 지난 3월 이후 제주공항 면세점 매출액이 80% 감소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령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는 매출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새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.